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갑자기 방어영상을 켠 이유는 올해 자연산을 잡아서 축양한 육축양이라는게 쉽게 말해서 자연산 잡아서 겨울까지 살을 찌워서 겨울에 이렇게 먹이를 먹여서 겨울까지 빼내는 방어를 축양이라고 합니다. 1년 키운 것도 있고 2년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연산보다 이게 실제로 지금 바로 잡아오는 자연산보다 스포츠 치는 것처럼 살이 엄청 좋습니다. 벌레도 오늘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충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물론 아무것도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나오는데 방어사상충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충이 거의 다 잡혔어요. 많이 기술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방어기술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가져와서 행사를 좀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반마리 반마리가 갈 거고 대략 평균적으로 한 5에서 6킬로 사이입니다. 5에서 6킬로 사이 거의 한 6킬로 가까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5에서 6킬로 사이지만 6킬로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연산보다 수율이 워낙 좋아서 한 반쪽씩만 해도 5, 6인분 성인 한 5, 6명 드실 양이 되니까 필렛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밑에 위에 댓글에 저번에 장어 장어 판매한 것처럼 똑같이 문자로 수소와 전화번호 같이 함께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